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지영입니다 네 처음에 합격하고 나면 교육 같은 걸 받으러 가잖아요 교육비 수령할 계좌를 우체국 통장 사본을 보내라고 합니다 5대이율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직원이라고 해서 5대이율이 주어지진 않고요 대신 저희는 예금이나 보험 모집했을 때 모집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또 혜택이 꽤 되지 않나요? 혜택이 많이 열심히 잘한다면 노력한 만큼을 더 받으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처음 나오는 출시되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제 상품을 먼저 만들어보고 또 제 걸로 만들기도 하고 고객님들한테 추천도 해드릴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한테 맞는 상품이 뭔지 맞춤형 상품을 검색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탐색할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서 그게 또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겠네요 우체국이 이제 아무래도 요소요소에 있다 보니까 시골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곳에 가면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통장을 창고에 앉아있으면 그냥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건 통장 정리를 바로 해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이때 안 해드리면은 3초 이상 멍 때리면 바로 호통 나오시죠 처음 왔어? 이 작가씨 처음 이거만 네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저희 우체국에서 있던 일인데 이제 연세드신 분들은 이제 좀 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래서 통장에서 돈을 얼마 전에 찾아간 다음에 뭐 한 일주일 뒤에 오셔서 아 나 찾아간 적 없는데 누가 돈 빼갔다고 근데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놀라서 오시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미리 그분이 직접 쓰셨던 지급지를 준비해 놨다가 여기 이때 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이 나름의 기질을 발휘하셔가지고 그분이 오셨을 때 셀카를 찍었어요 오늘은 우체국 오신 거 꼭 기억하기 해요 하면서 셀카를 찍었는데 기억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말끔히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완전 치유해 드렸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급여를 수령하는 상품이에요 우체국 다드림 통장이라고 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급여이체를 약정해 놨을 때 우대이율을 최대 0.8%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품에 진짜 좋은 점은 우대이율이 아니에요 예금 실적이나 보험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인다는 점인데요 이게 포인트로만 계산하면 정확히 얼마일지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월 2,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할게요 체크카드 안 쓰고 자동이체만 걸어놨을 때에요 월 2,000포인트면 1년에 2만4천원이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자를 받으면 소득세를 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연 2.84%로 계산했을 때 이자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실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에 거의 0.2%에서 0.1%밖에 안 주는데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잔고가 있어야 이유를 주는데 이거는 자동이체 다 빠져나가고 잔고가 0원이어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 잔고가 0원이어도 자동이체 체크카드까지 사용하면 월 5,000포인트에요 그러면 1년에 정기예금을 100만원을 했다고 쳤을 때 7%대 이자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까 CMA 계좌 말씀하셨는데 지금 CMA나 특판 상품을 가입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런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저희 우체국 금융과 함께 그것을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예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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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